71년생 직장인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소방과 안전업무를 해오다 대학시절에 취득했던 대기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 작년부터 대기환경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었고 내년에 선입자의 퇴직과 함께 대기환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해보라는 회사의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좋아서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4개월 준비만에 자격증을 취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지금도 믿기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두 젊은 나이도 아닌데 대단하다면서 많이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자격증을 볼 때마다 흐뭇합니다. 전공은 재료공학과 4년제를 졸업하였지만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산업안전, 대기환경을 대학시절에 독학으로 공부를 했었고 실제로 지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들 과목이 매우 유효하게 접목되었고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필기와 실기시험을 응시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건 필기공부와 실기공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필기시험과 관련한 노트정리를 마치고 또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실기준비를 하면서 실기에 관련하여 따로 노트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1차 노트 필기를 가지고 활용하면 안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 따로 또 별도의 실기강의를 듣고 실기 노트를 작성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실기시험을 치른 후 역시 그러기를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강의, 수강 등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의를 듣고 반복해서 수강하고 배속 조정을 활용하면서 아는 것도 계속해서 듣고 이해 안되는 부분은 천천히 혹은 되돌려 반복하여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공부가 잘 안되면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걸으면서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강의를 들을 때는 손으로 쓰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귀로 들으면서 공부하니 더 잘 외워졌습니다. 공부가 정 안될 때는 밖에서 산책을 하였는데 천천히 산책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의식적으로 걷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인식하게 해주고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하였습니다. 배우락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풀이에 있어서의 계속해서 반복하여 설명해주는 어떤 강의법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몇 번씩 강의를 들어보면 중요한 부분을 정말 무한반복으로 설명해주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버릴 부분은 버리라고 해주시는 강의는 듣는 수강자에게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던지요. 후배 학습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공부하다 보면 힘들고 과연 자격증을 내가 취득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면서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면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대기기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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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